긴데? 긴 것 같아. 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방구 소리와 함께 발라버리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발라버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무엇으로 시작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단어부터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보시고 한글 뜻을 후다다닥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시작을 알리는 소리군요. 네, 맞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자, authority라고 하면 뭘까를 한글로 후다다닥 남겨주시면 돼요. 알겠죠? 처음이니까 조금 천천히 영한, 영한에 집중할 건데 여기에 제가 딱 봐서 여러분이 속도가 막 붙는다 싶으면은 어디로 갈 거냐면 동의어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벌써 시작했어, 영준? 권위! 네, 자치! 자, 뭘까요? 슝슝슝슝슝슝 네, 지위권, 권위, 권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COVID 한번 볼까요? COVID. 동의어가 crave, envy, desire, fancy가 있대요. 음, 자, 그러면 예를 COVID.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crave, envy, desire, 그리고 fancy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한글 뜻은 무엇일까요? 빕빕빕! 갈망하다! 라고 남겨줬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생각이 나는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뭘까요? 탐내다. 오, 두 분 다 빙고! 탐내다, 그리고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 responsible, responsible, accountable. 오, 이것도 중요하고. liabl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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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inserable, 얘도 너무 중요해요. responsible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문원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욕에 책이 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고 이제 떠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미리 사전에 외워주시고 책임이 있는, 책임지고 책임을 맡고 있는 빙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네. 이제 좀 감을 잡으셨나 보다. 그렇지. 자, 그 다음 core, core, heart, center, foundation, gist. 자, core를 대체할 수 있는 뜻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core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떠올라요? come on! come on! 자, 후닥, 후닥. 빨리, 빨리. 핵심, 오, 핵심, 중심. 네, 핵심, 중심, 본질.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 ensure. 한번 볼까요? as certain, guarantee, ensure, secure. 이렇게 동의어가 있어요. ensure.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오, 하연은 핵심, 본질이라고 그냥 적어놨었네요. 럼양, 보장하다. 비비빕! 보장하다. 와, 보장하다. 빙고! 그렇죠. 자, 이러면서 얘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 타동이겠지? 라고 생각이 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nsure tha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죠. 음, 좋습니다. 자, 그리고 cooperation, 한번 볼까요? cooperation, 동의어가 collaboration, 또 partnership, 또 participation,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cooperation, 뭘까요? 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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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collaboration, partnership, 그리고 participation. cooperation, 협력, 협동, 빙고! 그렇죠! 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러분 좀 감 잡은 것 같아. 네, 빨리, 빨리, 라는... 아, 젤리군요. 죄송합니다. 아이디가 빨리인 줄 알았는데, 젤리네요. 안경을 끼고도 보이지, 보지를 못하다니. 협력, 합동, 협동입니다. 국회, 좋아, 좋아. 여기까지. 자, 오늘은 처음으로 해보는 거여서 좀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처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도 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휘를 봤으니까 이제 1번 어휘를 정리했으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할라탄 것들은 좀 이건 꼭 짚고 가자 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 인증한 내용들을 보고 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었던 것들은 표시를 해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나머지도 빠르게 문법 출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제가 문법 출제 포인트라고 하긴 했으나 결국은 이게 돼야 뭐가 된다 해석도 아마 매끄럽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제에 대해서 물었고요. 문제를 접근할 때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먼저 이렇게 차분하게 봐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많은 거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이를 고를 것이 아니라 최소한을 보고 무엇인지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읽다가 어? 내가 아까 읽었던 내용 겹친다. 이게 중심이구나 라고 판단되는 게 나오면 정답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볼게요. How to acquire a managerial position. 어떻게 acquire, 가질 수 있는가. Managerial position. 매니저급의 자리를. 두 번째, criteria for being a good manager. 좋은 매니저가 되기 위한 뭐다? criteria 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죠. 조건. 그렇죠? Why so many people are bad at management. 왜 많은 사람들이, 왜 꽤 많은 사람들이 인가요? 능숙하지 못하나요? At 무엇에? 관리하는 것에. 네 번째, misconceptions, 오해, about. 무엇에 대한 오해냐면, management position. 경영 관리 자리에 대한 오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한번 보죠.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한번 발라볼게요. Being in a position of management. Managing 거. 하나의 자리에 있는 거. 무엇에? Management 자리에 있는 것은. Or even just authority. 또는 그저 권력의 자리에 놓이는 것은. Is a situation.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은. Convetted by many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에 의해서 탐내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You get to assign tasks to others. 당신은 뭐하게 되냐면. 결국은 배정을 하게 됩니다. 업무들을. To.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Instead of. 뭐하는 것 대신. Being the only one.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 대신. 그런데 여기서 유일한 사람이란. Responsible for them. For 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for one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선 첫 번째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위치하면 아마 조금 더 수월했을 거냐면. 여기에다가 넣었으면 조금 더 수월했을걸요.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로. You get to assign tasks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배정할 수 있게 되죠. Instead of. 뭐하는 것 대신에. Being the only one.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 대신에. Responsible for them.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However, a lot of people don't really understand.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don't really understand.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What being in a management position is really about. 이거를 제가 다른 색깔로 하이라트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무슨 말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What being in a management position is really about. 매니지먼트 위치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에. If you all, if all you care about a manager is your power and your salary, then the processes that are depending on you in the workplace could easily crumble. 당신이 신경 쓰고 있는 거라고는 당신의 권력과 그리고 월급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management position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는 단락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니까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봤을 때 Being in a position of management or even just authority is a situation coveted by most people. 여기서는 혹시 뭐가 눈에 들어오나요? 눈에 뭐 들어오는 거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뭐가 눈에 들어올까? 뭐가 눈에 들어오죠? 동명사 주어 수일지 오? 오 정말? 자, 그런데 여러분 나 이거 잘 봐봐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걸 짚고 가려고 했었던 건데 한번 잘 볼게요.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지? 이걸 한번 보니까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all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all. 그렇죠? all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지금 주어 자리를 제가 전체 좀 하이라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전체가 다 주어인데요. 주어 자리에 단순히 동명사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갔냐면 a or b가 들어가 있습니다. a or b a or b일 때 주어 동사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or b일 때요. 얘 또는 j water or food people or john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디에 맞춰서 우리가 스위치를 해야 될까요? 얘 또는 j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여서 단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is가 오게 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단순히 동명사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a or b b란 authority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두 개 a or b의 구조라는 것을 잡아내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잘하네. 그치 그치. 단수로. 좋아요. 좋아. 좋아. 자 이제는 좋아요. 자 situation까지 봤어요. 그 다음 뒤에 뭐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될 텐데 being in a position of management 매니즘은 자리에 있는 것 또는 even 심지어 그저 권력에 자리에 있는 것은 입니다. 하나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회에서 탐내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눈에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coveted 수동하연 good job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묶이죠. 뒤에서 앞에 있는 situatio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제가 요렇게 highlight를 했죠. 출제 포인트 바로 태가 됩니다. 태가 출제 포인트로 잡히게 된 거죠. coveted 인 건지 아니면은 coveting 인 건지를 묶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뒤에 by 이하가 있으니까 뭐뭐 되어진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동이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음 요 부분도 한번 볼게요. you 여기서 여기서부터 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볼게요. you get to assign task to others. 일단 여기까지 끊어. 자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you get to assign task to others. 당신은 뭐 하게 되냐면 you get to 뭐뭐뭐 하게 됩니다. 배정하게 됩니다. 업무들을 to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가 문법 포인트로 잡혀야 될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는 뭐가 포인트로 잡혀야 될까요? 컴온. 자 요게 보여야 될 텐데 뭐가 눈에 훅 하고 들어와야 될까요? 보이는 게 있어요? 컴온. 어? 하연. good job. 와 너무 잘했어 하연. 훌륭한데요 하연. 아 나 진짜 get to assign. get이 뭐뭐뭐 하게 되다라는 이 형식으로 쓰였다라는 거. 잘 잡아냈고요. 자 그리고 주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어요. 네 요것도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you get to assign.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인 거예요. 그러면 나 질문인데 이거 대답해 줘요. 이 투부정사의 품사를 주격 보호자리니까 명사 아니면 형용사일 텐데 얘를 과연 명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형용사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뭘로 봐야 될까요? 얘를 얘를. 어? 그리고 내 해석도 한번 잘 들어봐요. 당신은 뭐하게 됩니다? 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투부정사 어떤 품사로 쓰였을 것 같아요? 명사일 것 같아요? 아니면 형용사일 것 같아요? 투부정사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아직 하지 않은 동작. 윤! 빙고! 야! 오! 럼량! 오! 빙고! 네! 감사하다고? 뭐지? 아! 위에 거 감사하다. 오! 지선 답해 줬군요. 땡큐!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당황했어요. 형용사! 빙고!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잘하셨습니다. 아직 하지 않은 동작, 미래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투부정사에 투가 들어가면 미래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하게 됩니다. 배정하게 됩니다. 언제? 미래의 업무들을 투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한 이 구간을 한번 같이 볼게요. Instead of being the only one, 대신에, of, 뭐 대신에, being the only one, 인 것 대신에, 그 유일한 한 사람인 것 대신에,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Instead of가 뭐 뭐 대신에인 거죠. Responsible for them, 그 업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 대신에,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는 뭐가 보여요? 보이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Instead of being the only one responsible for them. 여기서는 뭐가 눈에 들어오나요? 여러분, 뭐가 들어오나요? 기다릴게요. 안 보여도, 안 보임 하셔도 되고, 준동사의 퇴라고? 어? 준동사의 퇴? 준동사의 퇴? 잠시만, 퇴가 적용이 될 수가 없어. 일단은, instead of,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일단은 영준 잘한 게 뭐냐면요. 전치사, 일단 보이는 거 먼저, 아는 거 먼저 쳐내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유일한 품사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자 그래서 동명사가 왔습니다. 이 동명사 being은 이, 다. 즉, 비동사가 동명사가 된 거죠. 이, 다. 라고 해석이 되는. 동명사가 된 거니까 인,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뭐인 건? 그 유일한 사람인 것. 대신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비동사는 절대 수동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수동이 될 수가 없어서 얘는 그냥 능동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주격 보호 자리에 뭐가 왔어요? The only one 이라는 명사가 오게 된 거예요. 어, 보이는구나 다들. 좋아요, 좋아요. 전치사 뒤 동명사.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를 처리해야 되냐면 여기, 여기. 이건 뭐래? 이거 어떻게 봐야 돼? 혹시 이거 설명 가능하신 분 계세요? 요 부분, 요 부분? 음. 있을까요? Responsible for them. 여기에서. 설명 가능하신 분? 짠. wishes. 아,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됐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 여기까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다. 네, 이렇게 주격관계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봐도 되죠? 그냥 깔끔하게. 쌤, 쌤. 형용사는 명 앞, 명 뒤에도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responsible 이라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 붙은 꼴입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 또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생략이 된 고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all you care about as a manager If all you care about as a manager Is your power and your salary까지 왜 제가 예를 할라트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딱 보자마자 이 단어에서 바로 클릭이 빡 하고 돼야 돼요. 어떤 단어에서 클릭이 빡 하고 돼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제일 첫 단어로 선택이 되었죠. 자 그 단어가 뭐예요? All 음 그 전에 All 전에 All도 중요한데 그 전에 그 전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If, Hedin, good 그렇죠. If에다가 세모 하겠습니다. 여기 if는 무슨 if일까요? 여기 if는 무슨 if죠? If all you care about as a manager is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만약에 어? 이렇게 그죠? If 무슨 if죠? 이 if는 만약에 All that you care about 이렇게 눈에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나? 조부접 빙고 그렇죠. 조부접이 나왔습니다. 조부접이 그러면 이 조부접 if 때문에 어디가 문법 포인트로 잡힌 거죠? 어디가? 한 단어 얘기해 주세요. 이 단어에 무엇을 묶고 있는 거다? 이 단어에 무엇을 묶고 있는 거다? 조부접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is 빙빙 빙고 잘했어요. 여기죠? 여기죠? 그죠? 잘하네.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지? 그러면 is의 본동 이급 본동사잖아요. 그럼 얘 주어는 누군데요? 이 주어. 얘의 주어는 누굴까요? 얘 주어 주어. 그렇지.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스위치까지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즈의 주어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즈의 주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빙고. 비비빕. 왜 이렇게 잘해? 어이야이야. 주어죠. 자, 여러분 혹시 눈에 들어오던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에서 앞에는 어를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주어와 그리고 care 동사가 들어가죠?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죠? 이렇게 색깔 바꿀게요. 주어하고 동사가 들어가는데 어. 얘도 주어고 얘도 동사고 어. 얘도 주어고 얘도 동사입니다. 주동 어. 비비비. 뷔. 잘했는데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접속사가 필요한데요. You care about something.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얘가 바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If all that you care about 이렇게 됩니다. 목간대는 뭐가 가능하다? 목간대는 생략이 가능하다. 목간대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as a manager는 뭐예요? 전치사 뒤에 그냥 목적어 자리에 매니저만 떨렁 온 거네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 주어고 이제는 동사고 주어 동사수 일치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이 나오게 되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없죠. 없어서 뭐가 온다? 단수 동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생략. 그렇지. 잘했습니다. 음. 좋아, 좋아. Then the processes that are depending on you is a workplace could easily crumble. 음, 요거 다시. Then the processes that are depending on you in the workplace could easily crumble. 여기서도 구조가 눈에 들어오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해석할게요. 그 과정 그 과정 그 과정은 의존하고 있는데 너에게 직장에서 그러한 과정은 could easily crumble 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됐거든요. 음. 자, 여러분 여기서 Then부터 시작을 해줘요. Then부터 자, 볼까요? 자, 볼까요? 주간대 선행사 스위치 와, 하연이구나. 빙고! 오, 하연. 오, 윤. 이 사람들 잘하는데? 야, 여러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저는 Then부터 좀 설명할게요. 이 Then은 부사입니다. 자, 부사로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숙제하시고 그 다음 The processes that are depending on you in the workplace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가면 안 되지. Sorry, sorry.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짜잔, 짜잔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지금 하연, 뭐 윤 그리고 비비빕 너무 얘기를 잘한 것처럼 여기 있는 이 Then은 주격관계 대명사 입니다. 주격관계 대명사면은 two step 첫 번째 무엇을 확인해라 선행사를 확인해라 두 번째 주어 동사 수 일 치 이렇게 우리가 따져 따져야 되겠죠. Then의 선행사 process니까 되돌 수 있죠. 그죠? 오케이, 오케이. 네, 잘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따져줘야 되는데 process가 복수여서 거기에 맞춰서 복수동사 are 이 오게 된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depend 는 depend on depend on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depend on 얘는 자동사니까 전치사 on이 붙었겠죠. 그죠? 그죠?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어를 알려드릴까 해요.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배울 거예요. depend on rely on resort to 그리고 trust to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욕심내고 있습니다. hinge on 이렇게 있거든요. 아, 물이다, 물이다. 자, 여기 자, 이렇게 우리 depend on rely on resort to trust to 네 개만 합시다. 알겠죠? 네 개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 뭐가 있다고요? depend on rely on resort to trust to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trust라고 하면 신뢰하다 라는 타동사로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trust에다가 to를 붙여버리게 되면은 오 마이 갓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 라는 뜻도 돼요. 어? 뭐라고?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 시작 옆에 아무도 없잖아. 큰소리로 시작 depend on rely on resort to trust to 알겠죠? 아무도 없잖아, 뒤에. 오케이 turn to 또 동의어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turn to 같은 경우도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우리 외우도록 할게요. 요거는 할 수 있겠죠? 네, 하나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요정도 어땠어요? 여러분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제가 미리 인증으로 올려놓은 내용들을 보고 일단 집긴 했거든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굿굿 됐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혹시 질문이 있어요? 질문, 질문 요정도 설명 어땠던 것 같아요? 요정도 설명 요정도 설명 어땠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turn to do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네네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네 다시 한 번 또 꼭 들어보시고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아마 내가 보니까 세 개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3번이더라고요. 3번 맞죠? 네 3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1번, 2번 좀 가볍게 3번은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볼게 맞죠? 맞죠? 3번 좀 힘들어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다음 글의 내용과 1차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 먼저 보시면서 1차는 내용과 아닌 내용을 찾으셨겠죠? 그죠? 자, 이번에 볼게요.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먼저 보고 그리고 어? 이 단어? 되게 독특한데? 그리고 assertive and isolated 이렇게 눈에 뭔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걔를 이제 역으로 올라가서 찾아내야 하는 거죠. many yogis yogis가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절해요, 여기서. yogis란 people who are professional in yoga 요가에 꽤 능숙한 사람들을 yogis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yogis들은 tend to be assertive assertive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들이며 and isolated 격리가 되고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from 누구로부터 other yogis 다른 yogis로부터 자, 그러니까 다른 yogis으로부터 스스로를 좀 떨어뜨리며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yogis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yogis이면 yogis잖아,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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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research suggests that oh my god. 나 깜빡했어, 여러분. 단어 안 했어. 단어 이따 갈게요. 일부의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대디아를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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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을 요기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러분? 네 3번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assertive 그리고 isolated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협력적이며 그리고 또 supportive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다. 상당히 서로 잘 도와주고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자 두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요. 아마 익숙하지 않았던 명사들이 나와서 좀 어색했겠지만 문장 구조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허나 몇 개 짚고 가겠습니다. 자 보죠 여러분. 두번째 문장을 볼게요. physically speaking. 신체적인 부분만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mentally speaking도 마찬가지 개념인거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many people seem to benefit from it in different ways. it can help with back pains and erythitis as well as with certain chronic heart conditions. 자 일단 문장을 한번 볼게요. 신체적인 부분만 따져서 말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은 seem 보입니다. to benefit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rom it 요가로 부터 in different ways 다양한 방식으로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눈에 들어야 될까요? many people seem to benefit from it in different ways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가 눈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세 개가 그래서 요 세 개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세 개가 혹시 눈에 들어올까요? 요기 요기 요 부분에 세 개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seem 와 잘했는데요. seem 밑줄 그을게요. 지금 요음 요음이 남긴 것처럼 이영식 동사라는 것을 좀 잘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seem 이영식 동사예요. seem이 이영식 동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잡아내줘야 그래야지 뒤에 이어지는 요 to benefit 이게 무슨 자리죠? 주격 보호 자리가 되는데 예의 품사가 무엇이라는 걸 잡아낼까요 여러분? 형용사라는 것을 잡아 냅니다. 알겠어요? 네 현이 seem 이 형식 good job 잘했습니다. good job 정말 잘했어요. 자 이제 하나 잡아냈고 두 번째 잡아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요 단어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출제자가 이 단어를 밑줄 그어서 와 용용 good job it bingo 뭘 따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수 일 치 를 따져줘야 된다. 이슬 보면 수 일 치 이슬 보면 수 일 치 다시 이슬 보면 수 일 치 를 따져줍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 해석을 했어요. 요가를 나타내죠. 문맥을 보면 앞에서부터 요가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슈 무엇인지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요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수 이슈의 쓰임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와우 잘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분장 봐요. It can help with back pains and atheratitis as well as with certain chronic heart conditions 라고 말했거든요. as well as 라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왜 지금 짓고 가려고 하냐면 이거 봤을 때 be as well as a 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이때 be as well as a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b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 알겠죠? 자 그래서 스위치를 할 때도 어디에 맞춰서 스위치를 여러분 하게 되는 거냐면 요기 b에 맞춰서 스위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얘랑 같은 것은 뭐가 있어요? b as well as a를 우리가 다른 말로 not only just a but 오 길다 also 가로 열고 be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오 빕빕빕 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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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요 포인트 좀 짚고 네 짚어보도록 할게요. 됐을까요 여러분? 네 좀 뭔가 뒤바뀌긴 했지만 저랑 어휘를 두 번째 세트 어휘를 지금 한번 보죠. 자 보겠습니다. 볼게요. various 의미를 써주세요. various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various 어때요? various 한글 뜻을 써주세요. 다양한 good 좋아요. 네 속도감 있게 chronic 뭐가 있을까요? 오 잘하고 있어. 어머 너무 잘해. 아까보다 훨씬 잘해. 반응 속도 봐봐. 겁나 빨라. 좋아 좋아. 자 chronic 이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즉각적이어야 돼. 딱 보고 빡 딱 보고 빡 이렇게 돼야 돼. 오 네 젤리님 젤리님 만성적인 겁나 잘했어. 빙고 chronic 만성적인 만성의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다음 condition condition disease sickness 의 동의어예요. condition 이 조건 이란 뜻도 있지만 글쎄 disease sickness 의 동의어로 쓰인대요. 자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condition 질병 빙고 그렇죠. 네 네 질병 질환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단어 중요 얘네들도 겁나 중요 나중에 꼭 외우도록 할게요. strenuous strenuous 동의어 arduous demanding exhausting exhausting 이거 보면 좀 연상이 되긴 하죠? taxing taxing 다 동의어예요. 대체가 가능해. 자 그러면 strenuous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해보자 해보자 몹시 힘든 격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럼양 good job 네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별뼈 딱 붙여놓고 나 이거 외워야 돼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mind set 동의어 perspective point of view attitude mentality perspective point of view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mindset 뭐가 있을까요? 음? 어 뭐가 있을까요? 네 자 뭐가 있을까? mindset perspective point of view 오 재영님은 또 배운 단어를 활용까지 하시네요. 마음가짐 하셨는데 사고방식 관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네 관점 사고방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good good 좋아요.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단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on a whim 나 무슨 소리 틀었는데 잘 안 들리네. 잠시만 여러분 듣고 싶은데 이건가? 오 너무 작아서 안 들렸구나. 네 이거 다시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 충동적으로 good good 맞아요. 즉흥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흥적으로 자 다음 intelligent 동의어 한번 잘 봐줘요. astute smart brilliant informed 미안해요. 방귀 치음 껴가지고 자 astute smart brilliant informed 동의어입니다. 똑똑한 intelligent good 좋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promptly immediately quickly swiftly 의 동의어입니다. promptly 가 quickly의 동의어예요. 자 quickly 보고서라도 immediately 보고서라도 promptly를 떠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체가 가능한 동의어예는 뭐가 있을까? 대체가 가능한 동의어래. 한글 뜻은 뭐가 있을까요? good job yom yom 네 you nice love yom good 맞아요. 지체 없이 바로 즉시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immediately quickly 동의어가 promptly도 있는 거야? 오 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다음 struggle 보도록 할게요. 동의어 wrestle grapple strive labor labor 하면 다들 노동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struggle의 동의어로도 사용이 된다. 자 과연 한글 뜻으로 뭐가 있을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분투하다 몸부림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good 잘하셨어요. usher 한번 볼까요? usher guide guide lead direct 의 동의어로 frightened terrified terrified scared 두려워하는 빙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문법 하나하나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부터 한번 볼까요? I have always known her to be a rather calm person 자 여기에서 known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1번의 밑줄에 출제 포인트는 과연 뭘까요? 뭐죠 여러분? 여기에 출제 포인트 I have always known 이렇게 돼 있어요. 문법 포인트가 뭐지? 여기는?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만약에 been known 인건지 그죠? 아니면 그냥 known 인건지 비비빕 good job 맞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만약에 출제자가 여기에도 밑줄을 그었다면 출제 포인트 시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비비빕은 테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밑줄의 위치 때문인 거죠. heaven은 건드리지 않고 known 에만 건드렸다라는 거는 출제자는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뭐만 crystal clear 하게 묻고 있냐면 테만 crystal clear 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테를 생각해 주셨어야 해요. 자 그럼 뒤를 보니까 no의 목적어 her 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시제도 한번 보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니지만 시제를 한번 볼 건데 현재 현재 완료를 현재 완료가 맞아 현재 완료야 라고 말해주는 결정적 단서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 결정적 단서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죠? always bingo 그렇죠. 네 잘했어요. 바로 always 인거죠. 이거를 보고 제가 화살표를 이쪽으로 뺄게요. 아 have plus pp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잘하는데요. 네 소연 오케이 good love you good job 다음 얘는 밑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짚고 갈게요. 이거 보고 get이 몇 형식 동사라는 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딱 요 구조를 보고 get은 2 3 4 5 가 다 됩니다. get은 2 3 4 5 가 다 됩니다. get은 2 3 4 5 가 다 되는데 여기서 뭡니까? 이영식 bingo 그렇죠. 이영식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게 된 거죠. 요 자리가 또 중요한 이유가요. 형용사 versus 부사로 샤 문제가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업세트 형용사죠.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2번을 볼게요. 2번 2번의 문법 포인트는 뭘까? 이것만 딱 봤을 때 별로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윌의 과거로 윌의 과거로 우드가 쓰였을 수도 있고 무엇무엇을 하곤 했다의 우드로 쓰였을 수도 있고 세 번째 단순 그냥 가정법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죠. 자 뭘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볼까요? she's 부터 한번 볼게요. she's also extremely intelligent 그녀는 게다가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So 그래서 I thought that 나는 생각했습니다. 데디아를 Our little adventure would be a cinch 우리의 작은 여행이 일 거라 하나의 쉬운 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드의 쓰임 제가 세 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 혹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남겨봐요.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참에 우드의 쓰임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드의 쓰임에는 세 개가 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했죠? will의 과거로 사용된 거다. 자 이렇게만 쓰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예문을 좀 쓸게요. a 이렇게 할게요. 지영 지영 said comma I will go to America 마침표 double quotation 지영이가 말했어 뭐라고 나 미국으로 갈 거야 라고 말했어 라는 직접 헛법을 제가 간접 헛법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돼요. 지영 삼자 입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구로 알겠죠? 나 들었는데 지영이가 그러더라고 she said that did you 라고 말하더라고 that she 라고 할 때 여기에 will이 뭐가 되냐고요. would가 된다고 왜냐하면 이 double quotation 이 들어가면 그녀가 말한 거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 그런데 간접 헛법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죠. 걔가 그러던데 자기 다음날에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문구가 바꿔요. 나 미국으로 갈 거야 라고 했던 것을 야 걔가 다음날에 미국으로 갈 거라고 말하던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삼자가 전달을 하니까 그죠? 지영 said that she will 였던 것이 뭘로 바뀌게 된다? would로 바뀌게 되죠. 여기에 said 와 여기에 would가 시제가 일치가 되게끔 말이죠. she said that she would 그리고 지가 뭐가 돼야 될까요? go to america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줘요. 이게 하나의 쓰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법 가정법을 나타내 주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엇무엇을 하곤 했다 입니다. 무엇무엇을 하곤 했다 라고 해석할 때요. use to 정사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would d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둘은 같을까요? nope 달라요. 미는 규칙성을 가지는 거 밑은 규칙성을 가지지 않는 거 계속 발생하긴 하는데 위는 규칙성을 가지고 밑은 규칙성을 가지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난 담배를 피곤 했지 일주일에 일요일마다 매번 폈어 이러면 used 가 되는 거고 그냥 나 담배 생각날 때마다 피는데 이러면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화면 캡처 하세요. 여러분 화면 캡처 화면 캡처 하시고요. 네 이거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컴백할게요. 2번은 3개 중에서 무엇에 해당할까? 1번 2번 3번 중에 무엇에 해당 남겨 주세요. 무엇에 해당할까요? 무엇에 해당할까요? 뛰어왔어요? 오 조심히 다녀 조심히 다녀 아 기다리고 있었어 형준 네 2번 가정법이라고 아 진짜? 가정법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거나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가정법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뭐가 맞을까? 럽냥 빙고 1번이에요. 오 그렇죠? 윤 빙고 네 맞습니다. 바로 1번 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So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요. 대디아를 우리의 작은 여행이 쉬운 일일 거라 생각했어요. 음 자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당시에 이 I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It will be a singe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 얘를 간접합법으로 말하고자 하니 with cd에 맞춰서 would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 took off 라고 되어 있는데요. take off 일단 이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하죠. 여러분 take off 는 어떤 뜻을 혹시 알고 계세요? take off 비행기가 뜨다 라고 할 때도 take off 자동사로 알겠죠? 비행기가 뜨다 depart 비행기가 뜨다 이륙하다 맞나? 착륙하다 이륙하다 이륙하다가 뜨다죠? 맞지? 아니에요? 이륙하다 맞죠? 이륙하다 take off 오 써놨네 영준 고마워 역시 영준이 왔어 오케이 떠나 떠나 떠나는 거 자 그런데 또 take off 가 뭐냐면 벗다도 있어 take off your shoes 신발 벗어 take off your hat 모자 벗으라고 take off your coat 코트 벗으세요 take off 벗다도 있어요 좋아 자 그러면 벗다로 해석될 때와 이륙하다로 해석될 때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그 차이점을 여러분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거 말할 수 있으면 진짜 여러분은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 자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해요 알겠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둘의 차이점이 눈에 들어와야 될 텐데 들어오나? 들어와요? 오우 훌륭한데 와 어 잠깐만 뭐라고? 자타의 차이가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좀 해줘봐요 그러면 이륙하다가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벗다가 자라는 거예요? 이륙하다 자 벗다 타동사 비비비 빙고 훌륭한데 그거지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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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라고 좋아 자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When the blindfolds take off 가 맞아요? 블라인폴드가 눈가리개거든요 블라인드 눈을 보이지 않게 하는 가리개 눈가리개인데 눈가리개가 이륙해요? 아니면 눈가리개가 벗겨질까요? 타동사이기 때문에요 took off 라고 할 수가 없고 수동태로 처리를 해서 were taken off 라고 해줘야 해요 보여요? 그렇죠 럽냥님 블라인폴드가 풀리는 거죠 네네 수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와 이거를 아는지 묻고 있었어요 자타 자타 좋아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4번으로 갈게요 4번에 출제 이거는 빨리 보여야 돼 출제 포인트 뭐가 눈에 들어야 될 텐데 어? 뭐가 언커프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만 그 앞에 뭐가 있는데 걔가 눈에 들어야 되거든 앤드 빙고 병렬구조 빙고 잘한다 이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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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뭐랑 뭐랑 병렬이에요 had to come back in and uncuff her 이라고 되었으니까 누가 누가 병렬인지도 혹시 눈에 들어올까요? 어 병렬이라고 잡아냈어 좋아요 잘하신 거고 누가 누가 병렬인 거죠 그러면은 병렬은 누가 누구랑 병렬이죠? 그것도 보여요? 누구랑 누가 병렬인지도 had to come back uncuff nice 잘하셨습니다 와 잘했네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 자 오늘 처음으로 많은 양을 와다다다다다 한번 달려봤거든요 어땠던 것 같아요 여러분 피드백을 주세요 이렇게 세 개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세 개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라버리고 우리 지난번 했던 것처럼 돌아가서 마지막에 해서까지 쫙 해주는 연습이 좋은지 그걸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두 개의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어때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 네네 피드백 주세요 유익했어요? 임검님? 오 그래요? 임검님은 임금 이렇게 약간 발음이 이렇게 되는데 킹 오늘 좋았어요? 함축 해석 빠르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를? 뭐를? 어떤 거를? 세 개 다를? 세 개 다 세 개 다 하자고? 음 딱 헷갈렸던 부분만 핵심을 짚어줘서 좋았어요 오 좋았어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해보고 가장 해석이 어려웠던 게 뭔지를 제가 물어볼 터이니 그러면 그거를 그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직독직해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괜찮겠죠? 그쵸? 그지 않아요 여러분? 그지 그지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그럴 것 같아 네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어요 밤 늦게까지 이런 생각을 하자고 너는 자냐? 나는 좀 더 공부한다 어때? 너는 자냐? 나는 좀 더 달리고 잔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 거고 내일은 우리 문법으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알겠죠? 문법 문법 네 질문해줬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후후훗 그치 아까는 후후훗이지 사오른 방문을 이렇게 semaines 후훗이지요 또 해약을 앞머리가 그가